자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딱 그거 아니야? 조금 남지 않았나?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보여주고 계신가요? 알람이 갑자기 떴을 겁니다 자, 올 때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은 조그만 화면이네요? 저희도 하나 주세요 바로 피원하노니 깜짝 등장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네 그쵸? 왜? 좋아요가 엄청 올라가서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오케이, 다섯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피원하모니입니다 고맙습니다 깜짝스럽게 피원하모니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거 너무 좋아 깜짝 안 놀랐으면 안 놀랐다고 말해도 돼요 맞아요 잘 보여요 뭔가 이렇게 깜짝은 솔직히 막 놀랐어 막 이렇게 놀랐어 이런... 막 솔직히 그런 거네요 알겠죠 어머, 피원하모니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 누가 하모니라 맞췄는데? 맞아요 이거로 피원하모니죠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잠깐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이런 저랑 좀 얘기를 드릴 게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얘기해 드릴 것도 많고 그 나온 것들도 좀 많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줘야 될 것도 많아서 서로 이제 살짝 캐치 앱 피원하모니 살짝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네 그렇죠 피원하모니과 함께 캐치 앱, 한국어로 캐치 앱이야? 캐치 앱 캐치 앱 캐치 앱 아니고 캐치 앱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랑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렇죠 일단 뭐부터 얘기할래요? 아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네모네이드 언제 해주냐고 대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모네이드 친구 네모네이드 오래 기다리셨죠 네모네이드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죠? 어떻죠? 그렇죠? 이거 제가 그 영상통화 팬사인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네모네이드 언제 해주냐고 제가 그때마다 진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곧 조만간 진짜 조만간 정말 빠른 시일내 정말로 그래서 언제? 내일입니까? 얼마나 빠른 시일내 얼마나 빠른 시일내? 정말로 가까운 미래 네모네이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팬분들이 맞아요 죄송해요 그 마음을 너무 알고 그리고 빨리빨리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곧 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곧 조만간 빠른 미래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또 연습했습니다 저희 또 맞아요 더 완벽한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모네이드 열심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큼한 네모네이드 기대해주세요 훨씬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차가운 거 드셔야 된다고 왜? 이냉치냉이요? 몰라 그냥 뭐 추울 때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뭐라 그러지? 저는 호빵이 좋아해요 이냉치냉 아니에요? 저도 추울 땐 따뜻한 건 안 먹었죠 이냉치냉 아니에요? 1월 7월 이냉치냉 아무튼 그래서 뭐 네모네이드 겨울에도 드세요 왜 네모네이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지? 맞아 따뜻한 레몬티 있잖아 레몬티 그건 네모네이드 아닌데 따뜻한 네모네이드 극혐 난 절대 못 마실 것 같아 갑자기? 상상만 했는데 너무 막 미지근하고 미지근한 네모네이드 너무 별로일 것 같아 스파클링 근데 스파클링이 미지근한... 미지근한 스파클링 스파클링이 미지근하면 조금...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뜨거워 네 아무튼 첫 번째로는 이제 네모네이드 곧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네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뭐 있죠? 제가 데이즈드랑 P1 하모니 콜라보레이션 티저가 드라프했잖아요 P1 하모니 데이즈드 믹사하모니 맞아요 믹사하모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거 뭐지? 애들이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콘텐츠인데요 맞아요 진짜 많은 준비도 들어갔었고 진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보셨죠? 보셨나요? 그거 아시죠? 처음에 이제 동그라미 여기보면 되나요? 벙탕 Stephanie 아 저희는 저희는 저기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색깔이 왜 음 저희 색깔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지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똥땅땅땅땅땅 데도 벗기고 노래 부르고 다 같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들었습니다 그 녹음 한 것도 들어도 그 노래 부분도 처음 듣는 부분인데 팬분들에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얘네들 뭐 부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들으셨죠? 그 뒤에 배경음으로 살짝 깔리는데 네 그 녹음하는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그리고 그 영상에 뭐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뭐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일단 티저를 보시고 팬분들도 많이 저희가 뭐 할 건지 좀 많이 좀 프리딕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좀 놀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로 준비했고 진짜 저희가 피고하모니의 뚜렷한 색깔이랑 저의 아트드성이랑 맞아요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 믹스하모니 통해서 맞아요 진짜 많은 것들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던 기회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첫 믹스하모니 콘텐츠가 되게 제 생각으로는 엄청 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정말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이렇게 믹스하모니 첫 프로젝트부터 너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너무 기대돼서 진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 보시면 중간중간에 굉장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랑 같이 협업 협업 난 히어로라 그러는 줄 알았어 협업 했습니다 어떻게 협업 결과물이 나왔을지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됐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영상이 진짜 예술 그 자체예요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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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 아티스트 뭘 했는지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막 콘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서 안에 막 데이지드랑 하고 있어요 데이지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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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지드랑요 진짜 저랑 인탁이 연습생 때 막 맞아요 데이지드랑 데이지드랑 꼭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기억나지? 맞아요 여러분 오마이갓 꿈만 같지 지금의 꿈이야 뭔 일이야? 현실이야 나도 몰라 오케이 그래요 싸다 꿈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을까? 소울이 뭐 없나? 소울이 뭐 없나요? 뭐가요? 소울이 뭐 우리 하려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 준비하는 거 전달드리고 싶었던 얘기들 중에서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딜 보시죠? 보세요 네 신호를 받고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연결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저 발음이 안 되는데 할지 괜찮아요 자 자 끈 오 오 됐나요? 예 예스 짝꿍 짝꿍 신나는 거 봐 짝꿍 짝꿍 네 알잖아요 아직은 저희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요 짝꿍 맞아요 짝꿍 새로 정했죠 뭐 저랑 닉탁이는 새롭진 않지만 맞아요 아 왜 티키탑 팀 이름도 팀 이름도 바꾸고 다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팀인데 근데 이번에 색다른 느낌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얘네 좀 달라졌네 커밍순 커밍순 뭐였죠?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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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티멍고 했고요 좋아요 히트토멍만 해줘 이거 계속하면 더 재미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껴줘야 돼요 한 번씩 아껴놨다가 한 번씩 해야 되나 그래도 거의 일주일 만인데 네 시작 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재미있잖아 잠시만요 포테이토마트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포테이토마트 포테이토맨이 들어오고 있어 가겠습니다 왜? 왜 자꾸 소파가 뒤로 가죠? 오 마이 갓, 아잉 보우 태호, 더 맨 아니, 오케이 맞아요, 들어보게 태호 형이 말했을 때 멈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재미를 몰라요 계속 보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팬분들은 좋아하실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짝꿍 브이라이브 저희가 또 열심히 정말 재미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 짝꿍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이 짝꿍 무슨 콘텐츠 하면 좋겠다 이 짝꿍 무슨 코너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기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도 되고 계획? 계획도 되고 계획 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팬분들이 진짜 이런 모습들이랑 이런 콘텐츠를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무슨 콘셉트 있었죠?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짝꿍 브이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적극...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획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도 치면 또 다 기대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다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 기대해 주세요, 다 지우세요 뭔가 눈에... 눈에 보여드릴 만한 그런 것도 없을까? 눈에 보여 드릴 만한 그런 것도 없을까? 이번에... 그렇죠 사실 정말됐어요 사실... 죄송해요 사실... 저희의 리듬... 리듬 게임? 맞아 리듬 게임 슈퍼스타 FNC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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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완전 빠졌잖아요, 저희 맞아요 완전 빠졌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지금 카드 보고 난났어요 이 닉네임, 각자 닉네임이 맞아요, 닉네임이 있죠 닉네임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부터? 저는... 진짜 개인 계정입니다 맞아요, 개인 계정이에요 친구 시청할 수 있나? 뭐라고? 그런 거 신청한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슈퍼스타 P1H입니다 네 아마... 지금 또 난뻔했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안 하는데요 알카이드에 이상해 생겼어요 알카이드에 이상해 생겼어요, 지금 어쨌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게임 속에 계속 당황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호님 게임 슈퍼스타 P1H 슈퍼스타 P1H 아니에요,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슈퍼스타 P1H고요, 저는 슈퍼스탑입니다 슈퍼스탑이에요 슈퍼스탑, 여러분 내가 보지 않네요 탁 들어간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이거 말씀드려면 되나?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껴둬요, 아껴둬요 아껴두세요 아껴두세요 저는 뭐였지, 형? 저는 고구마 농장입니다 네, 농담 주인 분이십니다 고구마 농장,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개인 계정이 있는데 닉네임 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딱 생각했는데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농장을 했어요 저 호박 고구마 좋아합니다 이게 고구마 생각나는 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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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ji 오케이, 정섭이 저는 그… 뭐냐 닉네임을 지을 때 이거 좀 웃기긴 해 오케이 긴 거지? 긴 거 너 뭐야? 닉네임을 지을 때 기호 형이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글자 수 제한이 있냐고 글자 수 제한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12글자 넣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꽉꽉 채워서 닉네임을 한번 지워보고 싶다 그래서 몇 글자, 아마 한 11글자가 될 거예요 12글자 12 아마 리듬 게임에 재능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딱 12글자를 지어서 그런 닉네임을 지웠거든요 저는 리듬 게임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지었고요 실제로 리듬 게임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생각보다 랭킹이 있어요 맞아요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랭킹이 있습니다, 저 저 랭커예요, 좋습니다 열심히 해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최태호입니다 좋아요 정말 심플해요 가장 간단해서 좋아요 니나마드쌤이죠 서울이는? 저는 항상 모든 게임 할 때 이름이 똑같아요 자체 있어 오버설? 오버설? 오버설 오버설 왜 오버설이야? 오버설이요? 의미 있긴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근데 그거 이름이랑 저는 상관없는 거에요 말해도 돼요? 오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있어? 사전에 있어? 그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소원이 넘치는 건가요? 소원이 넘치는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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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에요 현재랑 과거랑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살짝 그래요? P1의 새로운 세계 시작을 홍보한 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버설, 형님 멋있는 거 같아 이름이 좀 멋있어요 슈퍼히어로 같아 맞아 슈퍼히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시가 돼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 꽤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의 실력이 어떤지 맞아요 잘하는지 많이 하는지 그것도 그것도 이제 그것?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맞아요 이건 곧, 곧, 곧 이건 곧, 곧, 곧?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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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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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저희 잘해 보여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댓글 댓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종섭이는 아니겠네요 슈퍼스타일 패스 제일 잘할 것 같은 멤버를 말해주세요, 여러분 손가락 하트 주세요 저희 지웅 지웅 스테판 지웅 기호가 제일 잘하잖아 기호가 제일 잘하잖아 동호선 태호 태호 인탁 인탁 지웅 지웅 지웅이 형 되게 많다 종섭이 저 되게 잘할 것 같네요 지웅이 형 인탁 역시 또 지웅 인탁 제가 만능 가람지라 그런지 나죠 많이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잉탁이 지웅 태호 형도 되게 많은데 지웅이 형 태호 형 잘할 것 같은데 용기호 기호 인탁님 되게 다양하게 맞아요 진짜 다양하게 근데 하지만 종섭이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 종섭이 없어서 저게 많이 있었어요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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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이라 그런지 내 느낌에 재능이 없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의 실력이 곧 공개될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놀라셔요 네 깜짝 놀랠 수 이 빌라처럼 깜짝 놀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잤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얘기할 거 있어 오케이 여러분 저희 레이니즘 보셨나요? 네 레이니즘 레이니즘 바쳐 보였어 새로운 화음이야 여러분 레이니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열심히 했어요 릴레이 댄스 어게임 아주 열심히 했죠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레이니즘 맞아요 레이니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펜목에서 존경이 발목이 상당히 추워보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의상이 바래죠? 일단 레이니즘은 의상이 진심이야 의상부터 진심입니다 이미 그 반장갑부터 진심이에요 이 장갑 와 근데 진짜 자랑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그리고 팬분들 반응도 너무 잘 반응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좋아해 주셔서 네 뿌듯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너무 과몰이 너무 과몰이 너무 과몰이 그게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하지만 저희는 굿갓 예 진짜 센스 없다 갑자기 형 이거 무슨 일입니까? 형 괜찮아? 갑자기? 깜짝 놀랐네 이거 무슨 일입니까? SF 형들을 샷아웃 해준 거죠 샷아웃 샷아웃 SF나 형님들 저희가 선배님들 사랑 정신이 없나 보네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호 아까 뭐였지? 이건 이건 이거는 정말 곧 곧 곧 곧 곧 곧인데요 그렇지 맞아요 쿤디 아니야? 그렇죠 오늘 6시에 활동 비하인드 영상 2가 올랐습니다 오케이 36분밖에 안 남았어요 되게 기대됩니다 넘버 2 여러분 1편 정말 재밌지 않았나요? 1편 재밌었죠 그 66초 미션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활동돼요 그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헷갈렸어요 갑자기 왜 조식피디로 촬영 비하인드가 왜 갑자기 말감내줘가 너무 촬영 비하인드였구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음방 비하인드구나 음악방송 비하인드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괜찮아 그거 음방 비하인드구나 죄송합니다 그 대기주인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재밌을 예정이에요 맞아요 딱 두 번째 잠깐 스포일드리자면 2주차 3주차인가? 맞아요 그렇죠 활동 2주차 3주차에 저희 비하인드를 담았습니다 2주차 3주차 4주차인가요? 네 3주차 4주차 1주차 2주차가 원이었고 3주차 4주차가 원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3주 4주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갔죠? 음악방송 봤죠 음악방송이죠 여러분 3,4주는 생방이어서 맞아요 시간이 더 있어서 저는 어디 갔잖아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전주 맞아요 저희는 전주 그거 나오겠구나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전주 전주 활동 비하인드 No.2 비빔밥 전주 비빔밥 먹고 싶었는데 뭐 먹었어요? 가면 뭐 먹었지? 전주 전주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먹었습니다 우리 햄버거 햄버거 먹었잖아 햄버거도 먹고 전주 갈비탕 먹었어요 전주 갈비탕이 맛있어요 거기 전주였어? 그럼 어디야? 근처 아니야? 전주야 그래? 전주가 바로 앞이었어 전주 갈비탕이랑 햄버거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6시에 활동 비하인드 No.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35분 뒤에 나옵니다 빨리 기대해주세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음의 준비를 저희도 이제 곧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진행 좋아! 진행 부드러워졌어 맞아요 35분 뒤에 있어야 되니까 이 35분 뒤에 좀 이제 통화하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봤으니까 이 35분 뒤에도 이제 저희 또 영상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 좀 터미가 있어야 돼요 말이죠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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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저희도 곧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 또 뭐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비하인드를 또 관람 시청하시기 위해서 시청하시기 위해서 저희 이거 한번 이거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맞아요 잠깐 여러분들 얼굴도 얼굴은 보이진 않죠 저희 얼굴 얼굴도 보여드릴 겸 네 저희가 저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플러스 앞으로의 계획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맞아요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살짝 이렇게 비 라이브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거 계속 올리는데 계속 동그라미 하나 하고 뭐가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갑니다 동그라미 하나 하고 거의 작년 피어라모님 뉴스였죠 네 참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깜짝이어도 잠시만요 왜 안 짚어지는 거지? 깜짝 우리 1만 9천 분이 넘어요 네 깜짝이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80만 81만 넘고요 시청도 19,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갑작스러운 occasion에서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 계획 중이고 그리고 많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보여드릴 것들 많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컨텐츠랑 더 팬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는 저녁 하세요 맞아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네 막 그러고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맞아요 맞아요 추워지서 갑자기 확 추워져서 맞아요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패딩 꼭 입으세요 진짜 그러면 저희 겨울 느낌으로 포토타입 짧게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좋아요 하면서 갑시다 겨울 느낌으로 인사하고 포토타입 가면서 오케이 좋아 겨울 느낌 그 다음에 겨울 느낌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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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비원한 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릴 크리스마스 트릴 감사합니다 눈사람이에요 눈사람이에요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어떻게 하는지